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? 클러저로서 잘 싸우고 있는 걸까요? 동료랑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?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딸인 걸까요? 알겠어요. 대답해 주시지 못합니다. 그래도 믿어요.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신다는 걸. 이걸로 끝이야. 발사! 온 힘을 다해. 간다! 이걸 쓰면 몸이 좀 찢어. 순속하고 정확하게.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. 온 힘을 다해. 아빠, 엄마. 계속 지켜봐 주세요. 두 분의 딸. 클러저 이슬비를요.